여러분, 뭘 하세요? 아, 이럴 줄 몰랐습니다. 아니, 저 1cm의 자신이 좀 난해한 곡이잖아요. 그쵸, 살짝 우리만의 그런 세계가 있는 곡인데도 뭔가 남녀노소, 연령대 상관없이 모든 곡을 뭔가 즐겨주시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앵커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을 할까요? 그래도 저희의, 저희가 가장 사랑하는 곡이 있죠? 음호와예. 음호와예. 제일 크게 외쳐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음호와예라는 노래 아세요? 네. 저희 노래 중에 음호와예라는 노래가 있는데 굉장히 제모처럼 신나고 강상사가 나는 그런 노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여러분, 같이 즐겨주세요. 레드로. kommen ㅈㄴㅁ prescient 목 Budget jeunes 이게 그때로 사랑하겠어 넌 내 취향적인 액 내 앞을 지나가서 눈빛이 마주쳐서 내 쌓인의 좋아 느낌의 좋아 다른 사람이 다르게 없는데 내 맥탈아 오면서 오늘 이렇게 좋아해 난 뭘 할래 저 번째 매일 감싹 쌓은 공안에 사장되면 남자들 몰라 예스만 눈을 넣자로 잘 어울리는 거야 이런말이 뚫려야 하지 두 번째 매일 뚫려, 제슬랩 먼저 당길 기회 올 콜로 우건 걸리들 주짓, 스탭바이 큐 아, 시간 되면 차단하래요 예스 이런 건 어떠봅까? 오, 예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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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가능하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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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내 맘에 따라가겠어 너의 지형적인 페이스 오늘 날 달려야겠어 날 봐주지 못했어 오늘 날 달려 온천히 가면 가림듯하도록 하게 말투듯 애교를게 날 봐야겠어 우오 아예 하루는 이미지 잘 안 돼 나 좀 보여줘 그저 그 맘에 뭔가 미친 못해 그저 왜 또 확신하는 미소야 콜리팟터 울고 갈다 치는 여자라 해도 이제 와요 피부 아예 눈 문제 자체가 벌써 절로 나를 아예 나도 모르게 달아오르네 아예 앱 오 아예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오예 너로 아예 그 눈에 넌 따라가겠어 넌 날 지은 적에 네 목소리도 오예 모든 속도 오예 모든 게 머리도 출발 끝까지 나 오예 지금을 보면 돼 오예 오예 수 있어 오예 뚜루뚜루뚜루 오예 두꺼워지는 네 분위기 너는 나의 거리 우리 사이로는 여전히 걸어왔네 마침 그의 여자친구일 건지 아닌 친구일 건지 탈락 운영이 분위기 어때요? 굿! 오 마이 갓!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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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예 탈락 오예 카기아보니 너 오예 우리 무모다 오예 오예 모든게 와우! 감사합니다! 빠바밤!